일단 수급 탄력성 둔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수급 주차자가 부재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강력한 수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지금 수급 주차자로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흐름에서는 개인 주차자분들이 매수를 했을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방어 역할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돌파가 어려운 거지 하방이 무너진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유지한다. 즉 하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는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라인을 그려보다 보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보셨을 때는 거래소 종목은 좀 단기 상승을 했을 경우 매도, 즉 박스권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개별 종목주 위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지지 라인은 지켜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을 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주 위주로 대응해보라는 전략으로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BBIH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이오 종목이 같고요. 배터리 종목이 같고 인터넷 종목이 같습니다. 이제 남은 종목이 게임인데 그래서 그런지 게임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언택트 시대의 게임주 실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다른 종목 BBI 갈동안 약세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왜 게임주 같은 경우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게임주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시장에서 게임주와 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많은 게임주들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관련된 연목들 오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빛 서포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고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런이 지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오늘도 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떠한 산업 전체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위주로 해서 대응하신 전략이 무엇보다 조금 더 시장보다 아웃퍼포밍,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